히힛 스읍 히힛 아아 짜자하오 뭔가 오랜만인거같은 기분이 드네요 와 드디어 게임 시작 30분만에 무려 정말 게임하기 힘들다 아니 왕자님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이렇게 선입금 받고 내가 도중에 쉬면 진짜 너무 그건데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 다짐한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무조건 성공할게요 진짜 만약에 일단 10일은 근데 내가볼때 진짜 무조건 성공이고 내가 만약에 10일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 환불해드릴게요 그냥 믿고 먼저 쏴주신거라 아 10일은 진짜 근데 성공이야 성공해 저분이 처음에 10일로 걸어주셨으니까 10일은 할거고 이제 30일 되냐 안되냐가 문제지 이건 약속을 했기때문에 10일도 못한다 그러면은 환불 아 일단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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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목이 어제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2분 할까? 생활 패턴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매일 방송하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잖아 12시 전에 끈 다음에 12시에 밥 먹고 1시쯤에 다시 키면은 미리 해둔걸로 그렇게 할까? 재수 너 천재냐? 아니 뭐 그정도까지는 아니 애들이 다 강탈을 들고 있어 왜 불안하게 다 정글러야? 아 나 닷채할까 그냥 다 이겨서 기분 좋은데 오늘 일찍 꺼야겠다 밥 먹고 한 한두시간 뒤에 이불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해놓고 오늘 생활패턴 좀 바꿔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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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